닭꼬치야? 넙! 양양 구독! 좋아요! 남삼겹꽃 가범 자막 프랑스 동작 코디 코디 양양 여러분 이거 충격 받을 것 같은데? 우리 양 만나봐 아니 어떡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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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안하다 어? 피피 나중에 또 사달라는 거 아니야? 맛있어? 응 계란탕이 맛있어? 계란탕이 맛있어? 스티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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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개인적인 운용은 네 양념장보다 그냥 소금이야 덜 익은 거 한 번 먹어봅시다 소금에다 먹으면 고기 맛이 딱 느껴져요 왜? 가방이야? 가방이야 너무 귀여워 뭐야 강아지야? 강아지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미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내비 말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